고수산 휴게점이고요, 앞에 청주 휴게소가 있습니다. 고수산 휴게점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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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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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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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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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도 준비해놔야되요. 이렇게 한 번 넘어가려면 도착하기 전에 서류를 준비해놔야되요. 미리 딱 줘야 되거든요. 보여줘야 되고요. 수반에는 꼭 서류를 안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발해보겠습니당. GPS 키우기. GPS 키우기. 420마일이었죠. 420마일이네요. 6시간 25분이라고 하는데요. 7시간 이상도 걸릴거에요. 그렇죠. 주님 출발할거에요. 아빨티비를 구멍에 잠시받니다. 후에 2시 tenemos 4시간의 차이도 안쪽으로. 제시 bolts봉지에는 시속 80km 이스탄의 차량이olare. 그리고 힐링이 기준에 그냥 20km 정도에 다룬어집니다. 방역쪽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피닉스로 행하는 통행량이 많습니다. 아침 출근길이라서 차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네요. 경북도에서 차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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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낼 수 있습니다. 차를 낼 수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차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천안 분기점입니다.